다시 돌아와서 모아온 패스 헬펄스 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user 부분을 이만큼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요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뷰 컨트롤러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만 보시면 지난 에피소드에서 user 까지는 했었는데 그 속에 또다시 포스트라는 걸 넣어봤어요. 그러면 스코프가 user's 포스트 형식이 되는거죠.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내고 루트를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user's 요렇게 8개 만들어지고 그리고 user 포스트 패스가 만들어져요. 그죠?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주스로 보시면 user's 다음에 user id 포스트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user's, user id 까지가 다 디폴트로 앞에 다 붙게 되죠. 그죠? 이게 새로운 스코프가 됩니다. 그죠? 새로운 스코프로서 뒤에 포스트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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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ser's id 이게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거에요. 디폴트로 주어지고 user id라고 표현되어 있죠. id가 그런 다음에 포스트가 구성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 위에는 user 컨트롤러이고 밑에는 포스트 컨트롤러고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옵션을 줄 때 값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그것도 예절을 좀 이따 볼 거에요. 자 이런 형식입니다. 거기에 이것부터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router 다시 열리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nested scope라고 변합니다. nested. nested scope. 그죠? users라는 scope 안에 post라고 하는 scope가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개념들 먼저 말씀 좀 드렸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들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ix 환경 들어서 이렇게 root user test 하면 end point index 이렇게 L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런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module root is not available 되어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뭘 빠뜨렸느냐 하니까 이걸 빼먹은 겁니다. alias 넣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넣어줘야겠죠. end point을 alias 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넣겠죠. 그러면 use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씩 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ow의 경우에는 argument로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show user pass에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뭐 돌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users의 show는 id가 들어가도 해야지 동작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번 경우는 이렇게 해볼까요. user pass show 17 admin true active force 굉장히 뭐가 좀 길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무래도 돌려봐야 되겠네요. 자 컨트롤 c 그래서 user pass 보시면은 지금 이 모습을 이 모습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금방 빠져나갈 거예요. 보시면은 users에서 show 있는 게 이거잖아요. show. show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id라고 하는 argument가 전달되어야 되죠. 그죠? argument가 user pass에 전달되어야지 이 주소가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책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user pass end point show의 경우에는 뒤에 17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new는 이렇게 users new 연결되고 create 그리고 edit edit의 경우에는 user pass에 edit를 볼까요? user pass에 edit edit 있는 게 이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users id edit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argument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argument만 전달하면 그죠? argument 37만 전달하면 이런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요거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은 그대로입니다. show는 argument 17 들어갔죠? 거기에 17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query가 됩니다. 물음표가 있고 admin true and active equal false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그리고 user url 그러니까 root user url as endpoint index index index의 url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보고 싶다는 거에요. 전체 내용을 보려면 is 열고 요렇게 하면 전체 url 아 그렇죠. 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또 빼먹었잖아요. 요 부분 넣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ull pass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nested resource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설명드린 겁니다. 요런게 해서 nested 되면 요렇게 user post pass 그러니까 명식이 만들어지는 거는 user controller user controller에서 user 가지고 오고 post controller에서 post 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pass 를 붙여요. 그래서 user post pass 가 됩니다. 그죠? user post pass의 index 그죠? 요거는 무엇이냐 그죠? 얘의 얘는 이거 두개 우리가 지금 이거 두개만 얘와 얘만 argument 로 해서 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user id 가 들어가셔야 되겠네. 얘도 user id 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는 또 아이디도 post 아이디도 들어야 돼요. 유저가 post 블로그에서 블로그 사용자가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개의 포스트를 올린다고 상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유저 한 명당 이렇게 포스트 에디터 new 등등등의 어떤 동작을 실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로 상정했을 때 요런 형태의 패스가 구성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불러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겠죠. hello 마찬가지입니다. route user post pass end point end point 다 들어갑니다. 얘가 뭘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show입니다. show 는 얘가 show잖아요. show 는 두 개의 argument 가 필요하죠. user id 와 id 그래서 user id 와 id 그죠? 그리고 index user index 인덱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argument 가 필요하죠. 하나의 argument 그리고 deactiv true 이렇게 되면 얘는 query가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죠? query string 추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root user first index 42 activity true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게 얘와 똑같은거죠. 그죠? 얘와 얘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scope root scope 가 되어있는 scope 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자는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다 scope에요. scope 그리고 또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해 볼 겁니다. 이거 리뷰 라고 하는 것도 추가해 볼거 할거에요. 그래서 scope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자는건데 리뷰의 경우를 한번 상징해 보자는거죠. 리뷰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 글을 읽는 겁니다. 블로그 글을 읽는건데 어드민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가 리뷰를 성인을 했을 때만 어떤 그 블로그 포스트가 올라갈 수가 있다. 등록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상징했을 때 그냥 리뷰 로 보는 경우와 어드민 관리자가 보는 경우 관리 똑같은 글인데 관리자 모드로 보는 경우와 그냥 독자 모드로 보는 경우가 서로 두개 다르게 구성하고 싶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관리자 모드들을 어떻게 추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드민이라고 하는 스코프를 구성하는 겁니다. 어드민이라는 스코프를 구성한다는 것은 주소창에 어드민이랑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어드민이 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리뷰가 붙는 거죠. 그죠? 어드민 이게 네스티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네스티드 스코프와 동일한 논리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리소스를 구성하고 헬로 어드민 리뷰 컨트롤러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요겁니다. 요 내용 좀 전에 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없다고 상정을 할까요?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보시면 요렇게 떠요. 리뷰 패스 리뷰 패스에서 이름은 리뷰 패스로 그냥 그대로 떴어요. 패스 이름은 이건 그대로 뜨고 그리고 주소창은 어드민 리뷰가 되겠죠. 그래서 어드민 리뷰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스티드는 네스티드인데 좀 다른 네스티드죠. 조금 전에 우리 네스티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봤을 때는 user false 때 이렇게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앞에 어드민이 있습니다만 어드민이 여기 리뷰 앞에 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리뷰 패스로만 붙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뷰 패스에서 요렇게 쭉 8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주소창은 어드민 리뷰가 됩니다.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은 주소창에 입력되는 스트링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스코프에요. 그래서 어드민 뒤에 웹주소창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주소들을 해석하는 것은 여기서 다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여기에 만약에 help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주소창에 help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elp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주소들은 여기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게 스코프입니다. 어떤 말인지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스코프 여기서도 HelloWeb HelloWeb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리소스에서 리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어드민에서도 리소스 리뷰가 들어있고 그리고 처음에 HelloWeb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소스 리뷰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일반 독자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볼 때 화면을 불러오는 리뷰 화면을 불러오는 경우고 얘는 블로그 관리자가 볼 때 리뷰 화면을 불러오는 거예요. 같은 블로그 내용이라도 시청자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드가 달라지는 거죠. 스코프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추가될 수가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동작은 어떤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delete를 뺄 수가 있죠. except delete 그렇죠? 삭제 못하게 그런데 여기는 delete를 추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스코프가 달라요? 여기는 루트 스코프에서 HelloWeb HelloWeb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붙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를 빼놓은 거예요. 원래는 HelloWeb 페이지 컨트롤러 HelloWeb HelloController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하나만 뽑아 놓은 겁니다. 다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금 HelloWeb 어드민 리뷰 컨트롤러 되어 있잖아요. 이 HelloWeb만 딱 떼서 떼서 여기다가 어드민 위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빠져나가서 다시 빠져나가서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루트의 모양을 보고 싶다. 그래서 phx 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리뷰들도 리뷰패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드민도 리뷰패스에 인덱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창을 불러올 때는 알고 있는 건 두 개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와 이 정보 이 두 개의 정보로 얘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보와 이 정보로서 이 정보를 웹 주소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개가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불러올 방법이 없죠. 그러면 에러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얘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걸 패스헬퍼 패스헬퍼 이렇게 as admin 추가를 하면 as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hello web 어 여기서 왜 에러가 떠있나요? as admin hello web 이것을 뒤로 넘길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hello web as admin 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as admin 어드민을 붙여주면 얘가 하는 역할은 help 펑션 그러니까 리뷰패스 앞에 어드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얘의 인덱스 그렇죠? 리뷰패스의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소가 어떻게 부시되느냐 궁금하다. 리뷰패스의 인덱스 그러면 이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어드민 리뷰패스 어드민 리뷰패스의 인덱스 인덱스 아니면 show 네요. show show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뭐가 있죠? id가 추가되죠? id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게 as admin이 하나의 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된 거예요. 어드민 이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리소스로서 이미지 리뷰 유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민 어드민 이미지가 되고 얘는 얘는 어드민 리뷰가 되고 그죠? 얘는 어드민 유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헬로웹이 다 이렇게 반복되니까 헬로웹 어드민만 딱 떼서 위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만 쓰면 되잖아요. 헬로웹 어드민 떼내고 d는 짧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짧게 쓴 것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겁니다. 헬로웹이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디폴트로 처음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 또 뭔가요. 헬로웹 해서 요렇게 get 이미지 resource reviews users 얘들은 다 그냥 그대로죠. 리뷰 패스가 될 것이고 user 패스가 되고 그죠? 이미지 패스 얘는 이미지 패스가 되고 요렇게 다 똑같습니다. user 패스가 되고 이건 이전과 달라진 게 없죠. 그죠? 그리고 api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api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api 이미지가 되죠. api의 v1의 이미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 api v1 이미지 version 1, version 2, version 3 여러 버전의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시에 관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as v1 해서 하나 만들어두고 그 밑에 v2 version 2는 as v2 해서 만들어두고 그러면 패스가 version 1의 이미지나 리뷰 나 user 정보나 version 2, version 3를 다 이전에 있던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불러서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버전 업데이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것도 얘도 스코프 보면 루트로 되어 있어요. 그죠? 되있고 hello web 뭔 얘기 붙는 겁니다. 얘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얘기 붙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래서 resource users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resource post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users의 경우에는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post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웹주소상에 루트만 입력하다고 한다면 어디로 연결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l이 루트가 들어가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 다 루트를 지정하는 곳은 없죠. users를 입력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연결되겠죠. 그죠? 그리고 users id edit 를 입력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연결되겠죠. 루트만 뒀을 때는 어디로 연결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error 되겠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